두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일만 제대로 되었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푸념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척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변수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옵니다.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원치 않았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30%라면 나머지 70%는 우연으로 채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운 계획이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여러가지 말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기대 안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까지 다 성취되어져 왔고 또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2사의 4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푸른 마루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계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여우사밭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 아합에게 또 여우사밭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아합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여우사밭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실하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열한기상에서는 이 아합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전투를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라고 이렇게 나타난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입니다. 참고로 아람은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리아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죠. 이 아람이 바로 이 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과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전에도 몇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싸움에서는 아합이 베나닷을 크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람에서 빼앗은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땅들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길르앗 라못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이름이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도 돌려줘야 할 그 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고원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나닷이 그 땅을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만큼은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아합은 당시에 동맹국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을 꼬들겨서 그렇게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역대학 18장의 앞에 문맥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사밭이 요청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전쟁에 나가면 어떨지에 대한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랄라못 땅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밭은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다시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려온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전합니다. 역대학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압을 깨워서 길랄라못으로 올라오게 할까 거기서 아압을 죽게 할까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한 영이 내가 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거짓말로 아압을 깨워내겠다. 그렇게 해서 아압을 죽게 하겠다라는 회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의 말은 뭐냐면 이 길랄라못 전투에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게 되면 아압 너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압이 이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길랄라못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야 1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압이 이 전쟁터에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이 아압은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아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합니다. 적군으로 하여금 왕이 누군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압이 병사 일반 병사에 복장을 하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간 것이죠. 사실 이 아압의 전략은 꽤 탁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장 그러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아압의 변장하는 전략은 사실은 적군의 괴락을 깰뚫는 그러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아람왕이 병거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리죠. 아람왕도 나름의 전략을 갖고 전쟁에 나갑니다. 병거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리는데 11기서 22장을 보면 이때 병거지휘관이 32명이었다고 말합니다. 32명의 병거지휘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병거지휘관은 일반 병사들이 아닙니다. 지휘관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 병거는 당시에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는 전략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군대에서 전략무기를 스텔스기 같은 전투기 같은 이러한 것을 전략무기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병거가 아주 우수한 전략무기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죠. 이 병거를 통치하는 지휘관 32명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엘리트들입니까? 고도로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32명의 군사들에게 아람왕 베다다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전쟁에 나가면 다른 것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32명의 병거지휘관에게 모든 아람 군대의 전력을 그들을 통하여서 집중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죠? 아하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하방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다. 그렇게 아람왕 베다다시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치룹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 아람의 전략을 어떤 것 같아요? 잘 대응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람 군대의 전략을 꿰뚫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될 것을 알고 아람이 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느냐고 좀 헛다리를 짚죠. 아하방을 찾지 못합니다. 이 아하방의 전략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묘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어떻죠?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심코라는 말은 아무런 궤액 없이 그냥 화살을 쐈다는 겁니다. 아하방의 그 빈틈없는 철저한 계획이 한 병사의 궤액 없이 쓴 목적 없이 쏘어온 그 화살에 맞아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필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하죠? 이 갑옷은 여러 개의 금속 쪼가리들을 서로 이어서 만들게 됩니다. 갑옷 솔기는 이 금속과 금속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주 자그만한 그런 틈이죠. 이 틈에 화살이 날라와서 그만 아하베 몸에 꽂히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34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고해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죠? 아하베 그 훌륭하고 탁월한 계획대로 되었나요? 아닙니다.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어느 것 하나 멈추지 않고 장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베 나름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베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10편 64편은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64편 6절과 7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들은 못된 짓을 꾸며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막힌 생각이야. 자기들이 하나의 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계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막힌 생각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주 훌륭해. 그런데 이 악인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쏘아올린 그 화살 앞에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하고 그만 끝나게 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의 계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계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오로지 승리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편 1장 1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2절에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할까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압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 뜻을 그렇게 고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제 안에 왜 이렇게 아압이 많은지 제 안에 아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 습관, 내 생각을 내 지혜대로 그대로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아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이 아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루에 몇 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압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압을 찾아내서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놓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래서 아압을 빨리 찾아낼수록 우리는 고생을 덜합니다. 아압을 빨리 찾아낼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아압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아압의 계획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묘책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이 어리석고 정말로 불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축복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무엇이 축복이죠? 예전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고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면 축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서 내 뜻은 묻어지고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축복이구나 이것이 형통의 길이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제 삶에 제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계획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뭘 할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나름대로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을 가고 유학 갔다 오면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해야지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그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군대도 3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5년 이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도 20대에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저의 꿈은 27살에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빨리 유학을 갔다 와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빨리 결혼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막으십니까? 원래 계획형 인간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해준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다 막으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좌절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 같고 저보다 먼저 빨리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고 저보다 먼저 빨리 목사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뭔 생각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지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갈지도 정하지도 않고 알바를 해서요. 편도로 가는 비행깐만 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었어도 저를 막 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갔으면 제가 국제미아가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했나 보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유학에 가려고 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영어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생각으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계획을 막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크는 애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대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제 계획대로 됐으면 아 이거는 큰일 날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더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고 때로는 뒤틀리게 하시고 때로는 돌게 하신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계획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계획은 어리석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계획, 내 뜻이 무너지는 것에 마음이 힘들으십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뭘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비참한 것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서 실현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합이 있다면 오늘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죠? 여호사밭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밭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명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밭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과 동맹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사돈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아들 아달라를 서로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쨌거나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합이 길러안 라몬 전투에 나갈 때에 여호사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선지자 미가여도 분명히 여호사밭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밭은 아합의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더 컸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더 컸고 주도권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야 외부의 세력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죠. 막아낼 수 있죠. 그렇게야 이 남유다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사밭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밭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이 여호사밭처럼 현실적인 이유들로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합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계신 분은 아마 이곳에 안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호사밭처럼 특별히 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에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돈에 문제에 있어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하죠. 어떤 분은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만큼은 놓지 않고 싶어합니다. 적어도 이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밭에게도 이러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합은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병거 지휘관들이 아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밭은 왕의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왜 왕의 복장으로 나갔는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지만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병거 지휘관들이 누구에게 몰려듭니까? 여호사밭에게 몰려들죠.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이 순식간에 여호사밭을 찾아내고 그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이 여호사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밭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본문 3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기 말씀에서 여호사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지르며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자아크라는 단어는 그냥 으악 저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자아크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자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호사밭은 그냥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죠.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사밭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사밭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주님께 죄를 범하여서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방금 읽은 이 역대야 7장 14절 말씀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겠으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그런데 이 여우사밭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계획을 그대로 이행시켜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셔서 여우사밭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요.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사밭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가 비록 실수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무시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원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여우사밭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어떻게 혼을 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성격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국률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 하죠? 재앙이 아니고 뭐죠?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갈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고 하나님께 온갖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렇게 망했다면 끝 아닙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계획을 결코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재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게 재앙을 붙지 않습니다. 평안이죠.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까요? 여호사밭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른 것은 그냥 꾀액하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봤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지만 어떻다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내 계획이 어리석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계획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도 구원을 받았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원리도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불렀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어떠한 지혜와 경험과 통찰과 어떠한 계획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던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아압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아압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고집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실패할 계획들입니다. 다 어리석은 계획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획은 어리석습니다. 나의 능력은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죠. 살만해지고 뭔가 할만할 때가 되면 이 아압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너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네가 생각한 그거 그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한번 해봐. 바쁘게 살게 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호사바처럼 병거지휘관들로 쌓이게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돈 문제들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싸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죠. 아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군요. 내 능력은 이만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잡으시고 일으켜주셨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계획은 늘 실패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 내 뜻 좀 이루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 좀 이루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 좀 하나님 이루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서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 뜻 좀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좀 이루어주십시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좀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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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